야 잠깐만! 토크코야 당신 어떻게 해주세요? 한 입만 먹고 너가 맛없다고 해줘 x3 맛없다고 해줘 x3 그래! 맛없다 해줘 x2 근데 진짜 맛있어 나 엄청 잘 먹자고? 야야야야 나 이거 왜 이거까지 탐을 수 있어 너가 탐을 수 있어 형진아! 형진아 이거 좀 탐해 형진이 되게 천사 같은 악마였어 뭔지 알아? 왜? 되게 착하게 형진아 우리 그냥 같이 먹자 이랬어 난 원래 피자였어 야 야! 누나 언제야? 흠 몰라요 아니 그냥 누나 이거 이걸 왜 먹냐? 참으려고 꺼냈는데 지금 구해야 한다고 해서 내일도 구해야지 내가 갈래건역 소스라고 했어? 응 우와 지금 당했어? 응 우리 같이 이겨내자 우리 같이 이겨내자 우리 같이 이겨내자 응 우리 같이 이겨내자 수험